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빵법 기출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비상 반죽법에서 선택적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 조치사항에 4가지가 있었죠. 어떤게 있었을까요. 보면은 분유 감소 그 다음 분유를 감소 하죠. 이 분유 감소는 이제 우리가 분유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유의 단백질이 완충작용을 해 가지고 발효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걸 감소를 시켜 줘야 되구요. 그 다음 소금을 감소 하죠. 소금은 삼토압에 의한 발효 지연 때문에 소금량을 갖다가 1.75% 줄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 식초를 첨가합니다. 식초 또는 젖산 같은 것을 0.5 에서 한 1% 첨가해서 pH를 낮춰 가지고 발효를 촉진시키죠. 제빵 개량제적 이스트 후두 이것은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2번 스폰지 톱 제법에서 스폰지 반죽에 밀가루 사용량은 이랬습니다. 밀가루 사용량은 60에서 100% 가 되는 거죠. 이 스폰지에 그 다음 도우 반죽에서 40에서 0% 이렇게 됩니다. 식빵을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할 때 배합 비율 중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스트 2, 3% 맞구요. 이거 지금 식빵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제빵 개량제를 0.5% 사용을 하구요. 유지가 2에서 한 4% 정도 사용을 하는데 소금은 2% 정도 사용하죠. 우리가 그래서 3, 4% 이렇게 넣으면 짜서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 반죽법. 스트레이트법이죠. 스트레이트법에 따라서 반죽하기부터 2차 발효까지의 제빵 공정이 올바른 것은 반죽하기, 1차 발효하죠. 둥글리기를 하고요. 둥글리기 하고 중간 발효하고 성형하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만약에 있다면 이제 뭐 팬닝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또 정형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2차 발효. 그래서 답은 가 번이 되겠습니다. 스폰지 도우법에 비해서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뭐예요? 이 스폰지 법에 비해서 말이죠. 어떤 것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아닌 것은 했으니까 아닌 것을 찾아 볼까요? 기계와 발효 내구성이 좋고 볼륨이 크다. 아니죠. 이거는 스폰지 도우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스폰지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향미나 특유의 식감이 좋고 또 제조 공정이 단순하고 단순하죠. 한 번에 쭉 반죽하기 때문에 장비도 간단합니다. 발효를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발효 손실도 적다. 이러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표준 스트레이트법 식빵을 비상 스트레이트법 식빵으로 변형시킬 때의 필수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흡수율을 1% 증가시킨다. 필수 조치. 우리가 6가지가 있었죠. 이거 맞죠.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 책에는 이걸 2% 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틀린 겁니다. 이게 한 15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후에 나온 책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AIB 그쪽 그 서적을 번역을 하고 이렇게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좀 잘못됐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다른 책에 감소라고 되어 있으면 틀린 거고 증가가가 맞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죽을 스트레이트 비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다 보면 수분이 증가되게 되면 수분이 많으면 이스트의 활성이 더 도움이 되겠죠. 효소 활동도 활발하게 되겠고요. 반죽이 된 것보다 짐 반죽이 훨씬 더 발효가 빨리 될 겁니다. 그죠. 이스트를 2배 사용한다. 맞고요. 반죽 온도를 높여야겠죠. 30도시로 높인다. 맞고요. 껍질 색을 내기 위해서 이거 아니죠. 껍질 색을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 설탕을 1%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답은 라 번이 되겠습니다. 비상 반죽 비상법 선택적 조치 상황으로 상황으로 분유를 약 1% 가량 줄이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적 사항 중 4가지 중에 분유를 1% 줄이는데 왜 줄이느냐 완충제 작용으로 인해서 발효 지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충제, 분유의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완충작용을 해서 발효 지연을 갖다가 위에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분유를 약 1% 정도 줄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라 번이 되겠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는 올려야 된다 그랬죠. 얼마로요? 30도시로 올려야 됩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법에서는 우리가 27도시지만은 비상법에서는 30도시로 올려야 된다 온도를. 그래서 발효를 빠르게 해야 됩니다. 다음 중 비상 반죽법으로 제조된 제품의 단점. 그러면 이렇게 비상법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스트를 2배 넣었으니까 이스트 냄새가 나게 되고요. 빨리 만들었으니까 또 노화가 빠르겠죠.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좀 불규칙합니다. 부피가 수축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이 아닌 것은 해서 라 번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법은 부피가 좋다? 노화가 느리다? 이스트가 절약된다? 아니죠. 장점은 발효를 갖다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비교했을 때 항상 이 스폰지법 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나누어서 스트레이트법과 스폰지법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고 있거든요. 나머지들은 이 재법에서 파생된 이런 재법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스폰지법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는 건데 이건 훨씬 더 발효 손실이 적죠. 스폰지법 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비상 반죽법의 장점 중 잘못 기술된 것은 이랬습니다. 비상 반죽법으로 했을 때는요. 짧은 시간에 만들죠. 한 3시간 만에 만들기 때문에 임금이 절약이 되고요. 더 짧은 공정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신속한 그런 그 주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든 빵이라서 노화가 빠르죠. 그래서 저장성 증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못 기술된 거다. 장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래서 라 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스트레이트법으로 만드는 식빵을 비상 스트레이트법으로 바꾸어서 만들 때 필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앞에 나온 문제가 또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필수적인 조치사항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 이스트 사용량 2배로 증가시켰죠. 그 다음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설탕을 1% 감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발효를 빨리 하기 위해서 반죽 온도를 30도씨로 올렸고요. 그 다음 믹싱 시간을 믹싱 시간을 20에서 25% 증가시켰습니다. 증가 자 그러면 6가지죠. 하나 둘 셋 요거 넷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발효 시간을 짧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효 시간 발효 시간을 짧게 해야 되니까 이걸 얼마요? 15에서 30분만 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마지막 여섯 번째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빠진 것이 물이 있네요. 그죠? 감소시켜야 되는 증가시켜야 되는 물 물을 1% 흡수율을 증가시켜야지 이스트의 활성을 갖다가 도울 수가 있다. 여섯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1차 발효 없이 1차 발효 없이 이것만 들어도 벌써 답은 나왔죠. 노타임법이 되겠습니다. 일반 스트레이트법을 노타임 반죽법으로 전환할 때 전환할 때의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노타임법 하면 같이 따라오는 얘기가 있는데 항상 한원제하고 산화제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거는 노타임법 하면은 이 두 개의 약제를 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노타임법은 1차 발효가 없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감소되는 거죠. 여섯 설탕 양을 증가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 스트레이트법 배합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오면서 요거 요거 힘만 더 추가되는 거지 어떤 뭐 설탕이나 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배합표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빵법 중 노화가 가장 빠른 것은 여기서 쭉 볼까요 가장 빨리 만든 빵이 어떤 건가요 요거죠. 그래서 비상탄죽법이 되겠습니다. 액체발효법에서 액체발효법에서 액종에 분유를 투입하는 목적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였어요. 액체발효법에서 우리가 pH를 올려주기 위해서 완충제로 다가 분유를 투입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액체발효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물과 이스트 물과 이스트를 넣고서는 설탕 조금 넣고 발효를 하잖아요. 여기에 액종을 만들 때에는 물, 또 이스트, 설탕 이걸 넣고 먼저 액종으로 발효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서 밀가루를 조금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밀가루 없이 액종만 이렇게 발효를 하면은 pH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H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분유를 완충제로다가 한 0.1에서 0.25%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충제로 작용을 하고 액체발효법에서 소포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우리가 액체발효하게 되면은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포제를 첨가합니다. 그 교반기에 저속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져주게 되는데 거기에는 쇼트닝, 또 쇼트닝은 유지잖아요. 이게 다 이제 유지입니다. 이거 유지에요. 실리콘 유인데, 실리콘 화합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품이 깨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분유는 아닙니다. 이거는 완충작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소포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분이 정답이 됩니다. 액체발효법에서 발효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pH죠. 스폰지 발효에 생기는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드미법이라고 불리는 제빵법. 이게 뭐예요? 액체발효법이죠. 액체발효법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액체발효법은 American Dry Milk Institute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어드미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미국 분유연구소에서 개발한 이런 제법이기 때문에 어드미법이라고 불리는 액체발효법입니다. 한원제와 산원제 이것만 보면 바로 답을 찍을 수 있어요. 이겁니다. 그죠? 노타임법 냉동법 혼합시 흔히 사용되는 제법으로 환원제인 시스템 환원제죠. 환원제가 지금 얘기가 나오면 뭐를 찾으라고 그랬나요? 노타임법을 찾으라고 그랬죠. 노타임법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원제 또는 산화제 이렇게 얘기만 나오면 바로 노타임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냉동법 하면 이건 조금 앞에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살짝 넣어 놓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노타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1차 발효를 주지 않고 1차 발효를 주지 않고 짧게 주고 산화제 또는 환원제를 사용해 갖고 기계적으로 글루텐을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타임법 하면은 머릿속에 산화제 환원제가 바로 이제 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화제 산화제는 뭐 아조디 카본 아미드라든가 비타민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요. 환원제로는 엘시스테인, 소르부산, 중아황산염이라든가 푸루, 그러니까 푸마르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죠. 연속식 제빵법으로 연속식 제빵법은 어땠어요? 연속식 제빵법은 액체발효법이 조금 이제 진화된 액체발효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화된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연속식으로 기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인력이 감소하고요. 발효향 증가 요거는 아닙니다. 자 공장 면적과 믹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하게 되죠. 또 발효 손실이 감소합니다. 발효를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발효 손실이 이제 감소하게 돼서 발효향 증가 요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연속식 제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액체발효법을 이용하여 액체발효법이죠. 그걸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발효 손실 감소. 발효 많이 안 하니까 발효 손실 감소가 되죠. 또 인력이 안 들어가요. 거의 뭐 다 자동화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됩니다. 삼사기압 굉장히 진공상태의 삼사기압 디벨로프에서 반죽을 하기 때문에 이 산소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양의 산화재가 좀 필요하게 되고요. 라벗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가 아니라 요거죠. 적게 틀린 것은 해갖고 여기에서 적게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렇게 큰 식빵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사용한다 그랬죠. 식빵을 만들 때 이렇게 좀 단죽 여기 밀가루 이렇게 다 넣고요. 여기 좀 이렇게 꽉 막힌 믹서 이렇게 그냥 그 스팔륨 믹서 보면 여기 그냥 돌아가잖아요. 뚫린 데서 그렇지 않고 이거는 진공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압을 삼사기압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분할리로 가서 분할하고 이렇게 쭉 계속 라인을 타고 연속식으로 반죽이 되고 굽고 포장까지 전부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 설비 여기에서 이제 공간이죠. 면적이죠. 이게 적게 됩니다. 공간이나 면적 이런 것들이 적게 들기 때문에 틀린 것은 해서 라 번이 되겠습니다. 연속식 재빵법에 여러 장점이 있어 대량 생산 방법으로 사용된다. 스트레이트법에 비해서 스트레이트법에 대비해서 이제 장점이 어떤 거냐 볼 수 없는 상황을 했죠. 그러면 볼게요. 공장 면적의 감소한다. 그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인력이 감소하죠. 전부 다 자동화 시설이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라던가 설비 면적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발효를 얼마 안 하니까 발효 손실이 감소하죠. 산화제는 증가해야죠. 많이 사용합니다. 산화제를 연속식 재빵법에선 산화제를 많이 사용한다. 스펀지 반죽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스펀지 반죽에 대해서 몇 프로를 사용하느냐 55에서 60%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스펀지 법에 있어갖고 70% 스펀지 법이냐 100% 스펀지 법이냐 이럴 때 그러면 70% 스펀지 법에 있어갖고 55에서 60%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얼마를 사용해야 되죠. 만약에 70% 라면은 6, 7, 42, 42%의 물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렇게 나머지 여기에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일반 스펀지 법을 비상 스펀지 법으로 일반 스트레이트 법을 예를 들면 비상 스트레이트 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환 시에 필수적인 조치 사항은 스펀지 발효를 30분 이상으로 함 반죽 시간을 짧게 함 이거 이제 길게 해야 돼요. 이거 그죠. 우리가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길게 해야 됩니다. 자 스펀지에 밀가루의 사용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스펀지에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70% 예를 들면 표준이면 이것보다 더 써서 80이나 90이나 100% 처음에 밀가루 스펀지 반죽 할 때 넣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기공이 조밀하다 이것은 아니고요. 완제품의 부피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효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밀가루를 많이 넣을수록 이 플로우 타임이 짧아진다 하는 겁니다. 스펀지 법에서 스펀지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먼저 스펀지에 사용하는 거 어떤 게 있죠? 이스트 사용을 해야죠. 당연히 밀가루 사용해야죠. 밀가루 얼마를 사용하느냐 70을 사용하든 100%를 사용하든 사용해야겠죠. 그죠. 이스트 후두 우리가 제빵계량제라 그랬죠. 이거 0에서부터 0.75%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일반적인 재료. 여기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답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나중에 이 도우 반죽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돈 반죽에 사용을 하죠. 자 발효 중 발효 손실. 발효 중에 발효 손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은 발효 손실은 가장 발효를 길게 하는 거에요. 여기서 보면은 스펀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펀지 법이 여기에서 답이 되는 겁니다. 스펀지 도우법에서 스펀지의 표준 온도는 스펀지의 표준 온도는 얼마냐. 아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구요. 요거네요. 24도씨. 잘못됐네요. 그쵸. 우리가 딱 봐도 알죠. 24도시죠. 그리고 도우 반죽에서는 27. 본반죽에서 27도씨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다음 중. 오버나이트 스펀지 법에 대한 설명. 오버나이트 스펀지 법은 24시간 그죠. 12시간에서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 손실이 커요. 틀린 것은 했으니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또 적은 그 이스트로다가 적은 양을 넣죠. 그래서 이스트를 넣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스펀지 법에서는 보통 0.25 내지 0.75% 이렇게 넣거든요. 이스트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발효되고 또 젖산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또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강한 신장성과 풍부한 발효향을 지니고 있다. 그죠. 그리고 또 노화가 지연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이 발효 손실이 크다는 거죠. 보통 3에서 5% 정도 발효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시간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합 후에 바로 노타임법이죠. 노타임법 산화 환원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건 좀 어려운 건데요. 그죠. 아조디 카본 아마이드 줄여서 그 다음 엘시스테인 또 소르부산 요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죠. 요거는요. 요도 칼슘이 아니라 요도 칼륨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은 아조디 카본 아미드 산화제입니다. 엘시스테인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건 환원제죠. 환원제입니다. 또 소르부산은 뭘까요? 소르부산도 환원제고요. 요 환원제 중에 또 이제 푸마르산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중 후염법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후염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글루텐을 갖다가 경화시키죠. 경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후염법이라는 것은 반죽을 하면서 우리가 유지를 클린업 단계에 넣죠. 반죽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반죽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후염법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글루텐이 형성이 된 다음 클린업 단계 이후에 넣어주는 소금을 넣어주는 걸 후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후염법은 결국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반죽 반죽입니다. 반죽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플로우타임을 길게 줘야 하는 경우요. 플로우타임을 길게 줘야 되는 거. 답은이죠. 반죽 온도가 낮았을 경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간 발효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중간 발효도 반죽 온도가 낮으면 결국은 좀 오래 시간을 줘야 될 겁니다. 반죽 온도가 높으면 짧게 주고요. 스폰지법에서 스폰지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반죽의 신장성이 증가하게 되고 발효의 향이 강해지고 또 도의 반죽시간이 단축된다. 도의 반죽시간이 길어진다. 아닙니다. 이게 밀가루 빵의 부재료로 사용하는 샤워 정의에 맞는 것은 샤워라는 것은 밀가루와 물과 이것을 혼합한 후에 장시간 발효 시킨 것 이것이 샤워입니다. 호밀, 샤워종 이러면은 호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것을 장시간 발효 시킨 것을 샤워종이라 그러죠. 냉동생지법에 적합한 반죽 온도는 맞습니다. 18에서 22도 되겠습니다. 냉동 반죽의 해동을 높은 온도에서 빨리 할 경우 반죽의 표면에서 나오는 드립 현상이죠. 드립 현상 그 이유로 부적합한 것은 이것은 반죽 내에 수분의 빈결이 분리되기 때문에 드립 현상이 나오는 거죠. 얼음의 결정이 반죽의 세포를 파괴해서 손상을 일으키고 또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는데 급속냉동을 하게 되면 드립 현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드립 현상이 나오려면 완만 냉동을 했겠죠. 완만 냉동을 했을 겁니다. 드립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이렇게 얼 때 얼음 결정이 크게 완만 냉동을 했다면 얼음 결정이 크게 됐을 거고 해동을 할 때에 이 큰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드립 현상이 됩니다. 냉장, 냉동, 해동, 2차 발효 이것이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기계가 도어 컨디셔너입니다. 도어 컨디셔너. 믹서는 반죽하는 거고요. 라운드는 요거는 푸날기입니다. 오버헤더 프루프는 중간 발효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도어 컨디셔너는 요즘 작은 제과점에서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갖고 거기에 넣게 되면 1번, 2번 시스템을 딱 해놔요. 다 되어 있겠죠. 냉장에서 몇 시간 냉동, 해동 이렇게 쭉 이렇게 해 놓으면 아침에 예를 들어 7시에 출근했을 때 딱 보면은 거의 발효가 다 되어 있어요. 2차 발효실로 변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어서 이게 쭉 계속 냉동실도 됐다가 냉장고로 됐다가 발효실로 옮겨가는 거죠. 쭉 그 프로그래밍에 맞춰 갖고서는 냉동반죽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냉동반죽법 한번 볼까요. 조율 배합은 틀린 것은 했습니다. 조율 배합 제품은 냉동시 노화의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이 고율 배합 제품은 비교적 완만 냉동에 견딘다. 그래서 이 냉동반죽법은 고율 배합에 적합된 반죽법이라 그랬어요. 식빵 반죽은 비교적 노화의 진행이 느리다. 아닙니다. 이제 냉동반죽법은 노화가 좀 빨리 돼요. 저율 배합 제품일수록 냉동 처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냉동반죽법의 단점이 아닌 것은 일 작업에 미리 대처할 수 없다. 지금 여기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처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대처할 수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이스트가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냉동반죽법에서는 결국은 이스트가 죽어서 가스 발생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반죽이 퍼지기가 쉽습니다. 휴일에 작업에 대처하기 좋은 것 이런 것이 장점이 되겠죠. 장점이 나왔습니다. 냉동반죽법의 장점 소비자에게 신선한 빵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송 배달이 굉장히 용이하죠. 이거는 운송이 합리적입니다. 그다음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력이 절감이 됩니다. 아까 나왔죠. 거기 보면 휴일 대책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 설비와 공간의 절약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스 발생력이 향상된다. 이것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냉동제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그래서 저장이 길수록 품질 저하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상대 습도를 85% 이상 아니에요. 냉동빵은 80% 이하로 해야 됩니다. 냉동반죽의 분할량이 크면 좋지 않다. 맞죠. 그래서 보통 작게 이렇게 좀 분할해야 되고요. 수분이 결빵할 때 다량의 잠열을 요구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상대 습도를 이렇게 높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냉동반죽을 2차 발효 시키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냉장고에서 천천히 완만해동을 해서 30도씩 33도씩 해동시킨 후에 상대 습도는 80% 정도에서 2차 발효 시키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2차 발효하는 것. 밑에 꺼는 이제 틀리죠. 이렇게 실온에 놓고 이렇게 조금 맵게 이 정도 이렇게 완만해동 해야 되는데 실온에서 이 정도 해동하고 여기 온도도 높고요. 습도도 높게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다 안 되는 겁니다. 냉동반죽법에서 1차 발효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 반죽이 끝나면은 끝나면은 분할을 하고 바로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스트가 장애를 안 입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0에서 20분 20분 안쪽으로 1차 발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정답이 가 번이 되겠습니다. 냉동반죽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냉동반죽에는 이스트 사용량을 늘린다. 맞죠? 이건 늘려야 됩니다. 냉동반죽에는 당이나 유지에 첨가하는 것이 좋다. 이거 맞죠? 냉동반죽에. 냉동 중 수분을 수분 손실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진반죽이 좋다. 아닙니다. 반죽이 질게 되면은 수분이 많게 되면은 얼음 결정이 많게 되고 커지고 이래서 안 되죠. 되게 해야 되고요. 답은 다번이고 냉동반죽은 분할 양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맞죠? 냉동반죽법의 재료 준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저장 온도. 저장 온도는 얼마라 그랬나요? 우리가 냉동을 할 때는 마이너스 30 에서 마이너스 40 도시로다가 냉동을 하고 저장은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4 도시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장 온도가 마이너스 5 도시 요거는 아니죠. 틀린 겁니다. 노화방지제를 소량 사용을 하고요. 반죽을 조금 되게 하고 이런 것은 크루아상 제품에 이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제빵법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